안녕하세요. 팔레온보은행위 판변TV의 박한규범입니다. 2023년 3월 1일자 팔레온보은행위사 변제자 대의와 피당부 채권사건입니다. 통보인 2023년 1월 22일이고요. 사건은 2024-296-840-1개입니다. 사건은 배당이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곤의 대의변제자입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이 시티은행은 A 소유 부동산에 7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어니언 자산관리는 시티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 양도를 받고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회사가 A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7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과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거죠. 이 어니언은 JB 캐피탈로부터 4억 7천만원의 대출을 받고 7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 질권을 설정해주고 부기 등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걸 A에게 통지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그 지금 대출금 채권과 근저당권이 있죠. 이 채권을 다시 담보로 담보로 JB 캐피탈로부터 4억 7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이게 1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어니언 자산관리회사가 대출금 채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부동산까지 갖고 있는 이 채권 이거를 담보로 1대출을 받는 거죠. 4억 7천만원을.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질권 설정에 관한 부기 등기도 같이 한 거죠.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피고는 다시 어니언한테 3억 원을 대출해줍니다. 그 제2대출을죠. 3억 원을 대출을 해주고 1대출을 변제를 합니다. 그리고 JB 캐피탈로부터 근저당권 질권을 이전받고 부기 등기로 A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그 1대출을 변제를 한 거예요. 변제를 하고 그 변제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질권 이전을 받은 거죠. 질권 이전을. 그런데 A 소유 부동산은 경매로 매각됐습니다. 경매로 매각됐고 피고는 원금 3억 원 이자 2억 3천만 원으로 기재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금 원심법원은 피고에게 5억 3천만 원을 배당을 해주는 거죠. 어? 너 피고가 3억 원 대출한 거 요거 근저당권을 받았으니까 낸 게 맞다. 라고 해서 이제 대출을 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등기된 약정이자 외에 지원손해금은 질권난보역에서 제외되는가 이게 된 거죠. 등기된 것은 이제 한 뭐 뭐 아마 3% 뭐 이렇게 했는데 지원손해금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뭐 2억 3천만 원 정도가 지원자에 붙었죠. 요게 하나의 문제였고 두 번째 변제다 대의로 근저당권부 질권을 잊어받은 경우 담보된 채권은 어떤 채권인가 요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확히 말하면 지금 2대출이 있고 1대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 앞에 다시 여기 보시면 그 A소유 부동산에 되어 있는 대출금 채권과 근저당권 요게 이제 하나의 담보물로써 지금 1대출과 2천주일에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진다면 1대출에 대해서는 그 근저당권을 담보로 부기등기를 했어요. 2대출은 어떻게 되었냐면 내가 이 대출을 대신 갖고 변제다 대의를 한 다음에 그 전제다 대의를 했다라는 걸로 이 부기들이가 된 거죠. 그 변제다 대의가 문제가 이제 뭐냐 이거 이거입니다. 즉 이 변제다 대의로 즉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약정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2,000,000원까지도 추가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건 맞다. 두 번째 문제는 이거입니다. 채무지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채권자를 대의할 수 있다. 그 종류의 채권자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변제들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종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담보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변제들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그래서 피고가 이 사건 부정산에게 가지는 권리는 이 대출의 채권과 그 담보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그런데 피고가 채권 신고한 것은 이 대출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집권의 피담보 채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피고한테 배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대출로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 경우에 새로운 대출금을 채권 양도를 받는 게 아니라 양도를 받는 게 아니라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럴 때 기존의 대출금에 대한 담본권은 변제되는 게 이전이 되는데 이때 이전되는 게 무엇이냐 기존 채권에 대한 그 권리 채권 그것을 변제되는 게 이전되는 것이지 새 재출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가 채권 신고를 잘못한 거예요. 즉 내가 1대출 1대출 4.7억원 그 대출에 관한 변제자 대의를 한 사람으로서 청구해야만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피고는 내 대출 내 대출로 관한 채권을 했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게 됩니다. 결국 못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제자 대의이니까 이건 사실관계도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이거는 결국은 최초의 근대당권과 시티은행 대출은 그냥 하나의 어떤 담보물입니다. 담보물 그리고 이 담보물의 피담보 채권이 1대출이냐 2대출이냐 이 문제라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 이거를 잘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2011-184 판결입니다. 손해배당 사건이고 긴급조치 피해자가 상고를 했는데 대학 파기 현상에 돼서 원고가 이긴 거죠. 소멸시효 완성을 원심을 인정을 했는데 대법원은 인정을 안 한 겁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74년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으로 영장검치 체포되어 74년 4월 23일 날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원고는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94년 8월 8일 날 구속 취소되어 석방이 됩니다. 원고는 2007년 9월 10일 날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을 받고 보상금을 수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원고는 2019년 보상금을 받은 지 12년이 지났죠. 19년 5월 10일 날 긴급조치 1호와 4호에 의거한 수사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와 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심은 석방된 후에 손해및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즉 확방 74년 8월이죠. 이때 손해및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소멸시효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문제의 과거사정리법에 보면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은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헌재 2014 헌바 148 결정하고 대법원 2018 2336 886 판결에서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안됩니다. 즉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나 조작 의혹 사건에서는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안된다. 문제는 단기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기산되느냐 이렇게 문제입니다. 원심은 석방된 다음날부터 가해자 손해를 알고 있었다. 라고 해서 단기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본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긴급조치 1545는 위험 위험이 명백하다. 1545라는게 집회 모두 금지한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에요. 말도 안되는 거죠. 1545는 그 자체가 위험 위험입니다. 김우치 1호 사유가 자체가 위험 위험 판단도 대법원이 늦게 했어요. 어쨌든 한번 보시죠. 이에게 수사 공소 제기 유죄 판결 선고 등 다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로 국가 배당 책임이 인정되고 장기 서명 수요도 적용되지 않는다. 기조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겁니다. 아까 2018 판결에 단기 CEO의 기산일은 손해및 가해자를 앞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토려해야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75년 이후로의 긴급조치에 합판이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합판으로 판단했어요. 지금은 위험 명백하다고 됐는데 대법원이 75년 이래 긴급조치에 계속 합판이라고 판단해왔어요. 대법원이 2010년 긴급조치에 대해서 위험 판단을 했지만 국가 배당 인정 안 했어요. 2010년대도 2010년대도 대법원이 국가 배당 인정 안 8월 30일날 송고한 2018-212-610 전원합입죄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긴급조치 9호에 인한 국가작용에 대해서 국가 배당 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2018-216-610 이 판결 그러니까 2020년 8월 30일날 그래서 대법원이 보기에는 이 사건 소재기시 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서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죠. 대법원은 75년도에는 합판이라고 계속 균형이 됐어요. 30년 40년 동안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비로소 무효로 판단을 했지만 국가 배당 책임은 이전 안 했어요. 그런데 2022년 8월 30일날 와서 비로소 9호에 국가 배당 작용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가능하게 됐다. 결국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적법하다 거나 위법 무효 이지만 국가 배당 책임은 없다는 판결을 구성 해왔어요. 그런데 2022년 8월 30일날 비로소 전원합비체 판결에 의해 국가 배당 책임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본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30일까지는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 배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 수면 소유가 완성되죠. 다만 이 사건은 14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145 판결이고 9호에 대해서 한번 했었고 그 이후 이전 거 이후 거 다른 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2025년 8월 30일까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공업무대지 판변티비의 박환길입니다. 2023년 3월 1일자 팔레온공업 1사 재소금지와 손해배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월 12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다 26687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명의수탁자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피고가 패소했다가 이긴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0년 8월 26일하고 2014년 3월 20일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해줍니다. 실은 명의수탁이었어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의수탁에 의해서 무효등기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1심과 2심을 승수를 합니다. 그리고 상고심 중에 소구를 취하합니다. 어? 상고심 중에 소를 취하해버렸죠. 이렇게 되면 제소금지가 됩니다. 1심 2심 판결을 받은 다음에 소를 취하하게 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재소금지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고는 다시 재차로 피고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니까 피고가 또 재소금지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원고는 원고는 부동산 가액 상장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해서 원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건의 사건 번호는 사건 명은 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이 말소 청구였는데 한 번 사건 명의 정해지면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손해배상 청구로 바꿨지만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청구 내용만 손해배상 청구로 바꾸는 거죠. 또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을 합니다. 원심은 문제는 이겁니다. 명의신탁에 의한 무효 등기인 경우에 소유자가 수탁대로 상대로 소유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 의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등기는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여전히 토지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피고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원고에게 소유권을 잃게 되는 그런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그냥 등기만 말소시키면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와 별도로 재소금지의 효과는 소우를 다시 재개하지 못하는 것일 뿐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게 아니다. 즉 이 사건은 지금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원고에게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만 소우는 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소금지세 못하는 것이지 원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피고가 일을 처분할 경우에는 결국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 상실하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소려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피고 앞으로 등기가 있는 한은 원고는 재소금지로 듣기 말소를 구하지만 못할 뿐 여전히 소유자임으로 소려배상 없다는 거죠. 즉, 원고는 재소금지세 즉, 상고심에서 취하를 해버렸기 때문에 등기만서도 구할 수 없게 되고 소려배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유는 원고가 먼저 소송해서 상고심에서 소유를 취하버렸기 때문에 문제이 되는 겁니다. 즉,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인 한은 원고에게는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등기만에서 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원고 스스로가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버렸기 때문에 재소금지 규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가 현재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 일을 처분하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죠. 즉,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되는 거죠. 아마 무슨 그 당시에는 합의가 잘 될 것 같아서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또 틀어진 거죠.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는 것은 다시 재소금지관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레용 보험경제 판변TV의 박판규 전입니다. 2023년 3월 1일차 팔레용 보험 인사 집행채권의 압류와 전부명령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3년 1월 12일이고요. 2022와 6.10107 결정입니다. 그 사건은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고 채무자가 대한토지신탁이 제한고를 해서 일부 파기 자판돼서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채권자는 토지신탁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 승소를 했죠. 승소를 해가지고 2020년 11월 10일 날 우리은행 계좌에 대해서 사법보좌관의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받습니다.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사법보좌관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토지신탁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즉시항고를 하게 돼서 2020년 12월 9일 날 1심 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대로 된 게 맞다라고 해서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가결정이 이제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보좌관의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일단 하게 되는데 1심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인가결정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12일 날 광산세무서가 채권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가 아까 승수한 사람이죠. 집행하려는 사람 이 사람의 채권을 이 사람의 체납을 체불하니까 이 사람의 채권 즉 토지신탁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2심이 열린 겁니다. 원심은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압류 전문명령 이후에 한 거기 때문에 채권압류비 전문명령 중에 신탁재산에 대한 예금채권 부분을 인과하고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은행 계좌 중에서 토지신탁이니까 채권 신탁재산에 대한 아마 대여금 소송 관련될까요. 신탁재산에 대한 예금채권 요것만 인과라고 나머지는 취소하는 거죠. 하시다가 전부 승소죠. 승소를 한 거죠. 문제는 이거죠. 압류 및 전문명령에다 즉시 항구를 했고 아직 확정이 안됐죠. 항구를 했다면 확정 전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압류 및 전문명령은 그의 효력이 있는가 요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압류 부분과 전문 부분을 나눠서 봅니다. 나눠서 봅니다. 압류 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적 단계 즉 최종적인 변제 단계가 이루지 않은 보존처분적 처분이므로 집행채권 즉 채권자의 채권 채권이죠. 지금 토지신탁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아니라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 요거에 대한 책 압류는 채권 압류 명령의 집행사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에다 압류가 들어왔다 해도 요거에 대해서 집행은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 압류 명령에 대한 인간은 정당하다. 오케이. 채권 정의명령 정의명령이라는 것은 변제 효과를 발생하는 거죠. 집행채권이 압류가 됐을 경우에는 추신및 채권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변제가 금지된다. 그래서 만족적 단계 확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에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대한 집행장애 발생하는 거다. 따라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장애가 있고 따라서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된다. 즉 전부명령은 변제를 하겠고 전부명령을 인가하게 되면 인가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변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제 효과가 발생하면 이 채권 압류에 대한 효력에 반하는 거죠. 따라서 전부명령을 취소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압류는 정당하지만 채권 전부는 취소해야 된다. 이유는 고집행채권에서 압류가 있었기 때문에 즉 집행채권이 압류가 되면 처분행위와 변제가 금지되지만 그 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의 압류는 가능하다. 따라서 집행채권이 압류가 되면 그 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의 전부명령령은 변제 효과를 가짐으로 압류의 효력에 반하게 돼서 반하게 되므로 집행장애인 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명령은 취소해야 됩니다. 따라서 결국 법원은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명령은 괜찮지만 그 채권에 기한 전부명령은 집권으로 취소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내용이고 꼭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압류명령의 효력 그 다음에 거기에 집행당계에서의 압류명령 전부명령의 각각의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기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무자격 건설업자 사기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1410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특가법 이만 사기이고요.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겁니다. 내용을 보시죠. 전문 공사 도급은 업종 등록을 하고 등록 검사업자에만 도급을 해야 됩니다. 피고인은 회사를 가장 납입을 해서 설립을 한 다음에 자격증 대여자를 보유한 거죠. 그래서 건설기술자로 등록을 해서 무자격 건설업자로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등록 건설업자인 것처럼 공사 발주 기관과 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하덕업 계약도 체결하고 공사 대금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야 너는 등록한 건설업자도 아닌데 계약 체결을 가지고 공사에서 돈 받았으니까 사기죄다 라고 기소를 한 거죠. 문제 1이었습니다. 무자격자의 시공행위로 받은 공사 대금은 기망행위로 취득한 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무자격자가 시공행위로 받은 공사 대금이 기망행위로 받은 건가 대법원은 도급계약 등에서 행정법규나 입찰 자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위반으로 말미암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의 내용의 본질적인 것인지를 여부를 심리를 해야 된다. 심리를 안 하고 그냥 무자격자의 공사니까 다 사기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시공행위로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특허 공법의 결함이 발생했는 게 사실 없다. 그리고 건설업 부정 등록이라든지 납입가장 등은 건사법이나 상법의 제재를 받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사기죄의 재산적권을 침해한 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자격 건설업자의 공사가 건사법이나 상법 위반 이런 걸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사기죄일 경우에는 그것이 일의 내용의 본질적인 것인지를 반드시 심리를 해서 그런 거라면 사기죄로 볼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의 목적입니다. 피고인이 가당납입이나 가격금 대유로 무자격 등록 검사업자이긴 하지만 일의 완성에 있어서 또한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보험정의 판변TV의 박한규 전화입니다. 2023년 3월 1일자 팔레온 보험 형사 셀프 담보의 제작과 죄형 법정 중인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1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1678이 판결입니다. 사건은 담배 사업법 위반으로 피고인 유죄격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베스타 타바코라는 회사로부터 담배 재료로 공급을 받습니다. 재료로 공급받아가지고 2017년 2월 29일날 담배 제조기계를 또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같이 기소가 됐어요. 담보 제조기계 그래서 피고인은 자신의 매장에서 손님에게 연초입과 담배 필터 담배값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손님이 담배 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한 거죠. 그래서 담배 제조 허가 및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기소가 됩니다. 즉 제조를 한 것도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소매인 지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제조 판매했다. 이렇게 기소된 거죠. 문제는 피고인이 이렇게 담배를 제조 판매한 것인지 담배 재료에 제조시설을 제공한 것인지 즉 제조 판매냐 아니면 그 재료와 제조시설만 제공한 거냐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면 2,500원에 한가음을 만들 수 있는 연초입을 제공한 것을 재료합니다. 그리고 제공받은 담배 연초입을 가지고는 스팀 분사 습식을 합니다. 이렇게 약간 축축하게 만들고 연초입에 분쇄를 합니다. 분쇄를 해서 연초입을 잘게 잘라가지고 분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담배를 종입에 삽입을 해서 튜빙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튜빙 과정을 한 다음에 필터도 같이 하고 해야 돼요. 필터와 담배 말아가지고 튜빙 과정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모아주는 과정 마무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담배 열갑을 제조하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직접 다른 피고인과 달리 어떻게 하냐면 직접 가공자금을 하거나 손님의 담배를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과정 또는 일부 과정을 대신해 해줬다는 사정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안 한 거죠. 다른 피고인들은 직접 튜빙을 작동하여 담배를 제조하게 한다면 선미에 판매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을 보기에 피고인에 있어서는 다른 피고인과 달리 피고인은 담배 재료 및 재료 시설을 제조 시설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지 담배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님이 와서 직접 다 했기 때문에 셀프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거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즉 연초에 입은 담배의 범위에서 제외가 아닙니다. 담배가 아니에요. 연초에 입을 파는 건 담배 파는 게 아니에요. 피고인은 다른 업주와는 달리 직접 가공작업을 하거나 손님의 담배 만들어 주지도 않았어요. 손님들에게 기계 작정 방법만 안내한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직접 가공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받은 대가는 연초에 입과 제조시설의 제공 대가가 제공 대가이지 담배를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제조 판매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직접 한 게 아니니까 제조 판매 아니다. 연초에 입과 제조시설을 제공 대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매보호부장직 판변치비의 박판두겸 전원사입니다. 2023년 3월 1일자 판매보호 형사 적금 매체 보관과 대권 관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월 12일이고요. 사건보호는 2021도 1086일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사가 상수심에서 무죄를 받으니까 대법원에서 항구를 했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유죄 취지로 A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사협조자입니다. 어떤 경위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트위터에 불법자금 세탁이라는 광고를 보고 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불법자금 세탁을 좀 해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건 만남을 수락한 피해자를 협박해서 받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인출해가지고 지정된 계좌에 보내주면 14%를 주겠다라고 또 그 성명불상자 한테 제안을 하는거죠. 그 성명불상자가 이를 수락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A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내가 이런 제안을 했더니 불법자금 세탁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가 있다더라 라고 신고를 합니다. 피고인은 이 이후에 이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서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뭐라고 받냐면 조건 만남을 수락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은 돈이 있으니 그걸 인출해서 지정 계좌에 보내주면 자기가 10%를 주겠다 하는거죠. 이 성명불상자는 A라는 사람들이 14%를 받아도 4%를 먹고 10%를 피고인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거죠. 물론 피고인은 모르죠. 어쨌든 피고인은 조건 만남을 수락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서 다른 계좌에 넣어주면 10%를 주겠다 이 제안을 받고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인은 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 두 장을 전달받아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체크카드 두 장을 전달받아서 보관을 했죠. 이 체크카드는 경찰이 피고인 검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받았는데 이거는 경찰이 피고인 검거를 해서 준비한 거니까 딱 받으니까 수사기관이 전자금융권 위반 즉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적금 매체를 보관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적금 매체를 보관한 걸로 기소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 사람은 지금 돈을 인출해서 계좌에 넣어주면 10%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받았고 10%는 인출한 돈 인출해서 보내준 돈의 10%죠. 그러니까 100만원을 찾으면 90만원만 보내주고 10만원 네가 가져라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가가 대가가 대가나 대가 수수료 목적으로 적금 매체를 보관하면 처벌을 받는데 이때 이 대가가 적금 매체 보관을 위한 대가를 말하는 거냐 이게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체크카드는 범죄 이용자의 목적으로 보관하면 되는데 이 체크카드는 애초에 경찰이 수사기관이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체포하기 위해서 쓴 카드예요. 이게 범죄 검거를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카드지 범죄를 이용할 목적으로 애초에 쓰이는 카드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만남 피해자에도 없고 그런 돈이 들어있지도 않은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걸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조건만남을 위한 피해자 협박해서 받은 돈 자체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대가라는 거는 적금 매체 보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어 경제적 이익으로 타인 계좌 불법 이용 행위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타인 계좌를 불법 이용하는 것도 대가에 포함되고 그런 목적으로 적금 매체를 보관하고 있어도 대가 목적으로 타인의 적금 매체 보관하는 거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범죄 이용할 목적은 미피처 인식 있으면 좋고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조건받는 피해자를 피합박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했나 이런 거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녀의 그 정도 알면 된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적금 매체를 범죄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가 실행되었는지도 고려할 필요 없다. 즉, 조건받는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했고 보관한 거고 또 범죄 이용할 목적 즉 불법자금 세탁 이라는 범죄를 불법한 거기 때문에 전자적 금융거래법 위반이 맞다라는 거죠. 즉 이런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즉 보이스피싱 워낙 빨리 진화하고 있고 피해가 크고 또 계속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는 기존의 형법이나 법문의 규정으로만 처벌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자꾸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불법적인 대가나 목적으로 적금 매체 보관을 처벌하고 있는 것이 과연 상당히 대가나 목적에 대해서 넓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이 사건에서 대가 목적을 이렇게 인식했다고 해서 다른 유사한 범죄나 본문상에 있는 그런 범죄도 똑같이 복용할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대가관계 대가관계 대가관계가 없으면 대가관계라는 것은 적금 매체 보관을 대가를 위해서 보관한다. 이거인데 이 대가라는 게 꼭 적금 매체의 보관에 대한 대가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타인 계좌 이용한 것까지도 대가면 그 대가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과연 다른 범죄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인데 어쨌든 변호사라면 이 판례를 그런 범죄도 적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령 또 이렇게 검사가 이렇게 다른 범죄도 이렇게 넓게 해석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적극 방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판례들은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옹 워문정기 판대한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일자 팔레옹웅보 형사 병원 내 감염과 의사의 과실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월 12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도 1116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유죄로 받았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이런 거 보시죠. 피고인은 의사였는데 2019년 7월 29일 날 환자의 어깨 부위에다가 주사를 넣습니다. 주사 부위에 감염이 생겨가지고 이게 4주간의 우측 경관절 극상근 및 극하근의 세균성 감염에 상해를 입혔다. 이걸로 기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멸청했는데 어깨에다가 무슨 어떤 뭔 주사니 모르겠죠. 주사를 맞았더니 거기 세균이 감염돼서 4주간의 어떤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거죠. 이게 이렇게 치료 과정에서 세균 감염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의사의 과실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문제에 대한 거죠. 원심은 아니 당연히 어깨에다가 주사를 놓고 여기 세균 감염이 됐는데 이거는 세균 감염이 통상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의 과실이 맞다. 이렇게 본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의사의 과실 인정은 같은 업무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평균인의 주의 정도 여기서는 평균인의 의사죠. 의사의 정도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서 표준입니다. 해서 사고 당시 일반적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의사들 뭐 이래서 어깨에 의해서 정형외과 의사겠죠. 정형외과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한 다음에 이래서 이 사람이 서울 아주 최고급 대학병원에 있었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시골에 있는 조그만 아니면 섬에 방문진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의료 환경이나 조건 이런 걸 감안해서 주의 의사관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치료 주사치료 과정에서 감염된 것은 맞다. 인과관계는 있어. 그런데 맨손 주사나 알코올소매 미사용 또는 재사용 또는 오염주사기 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균적인 주의 정도를 했는데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인 주의 의무 정도를 하지 않은 거를 잊지가라. 평균적인 주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게 어떤 예를 들어 뭐냐 맨손주사 알코올소매 미사용 재사용 오염주사기 사용 이런 것들은 있으면 과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 정확히 집어넣은 게 없다. 그런데 어쨌든 세균 감염이 주사를 맞은 데 됐겠으니까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단순한 가능성 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불 인정할 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은 주사를 맞고 걸렸으니까 과실이 있는 거지 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과실이 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잘못했느냐 의사가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함유자의 의지의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사건은 병원 내 감염에 관한 거라고 볼 수도 있대요. 병원 내 감염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병원의 과실 내지 의사의 과실 인정의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어떤 어디가 약간 유리 같은데 긁혀가지고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응급실에 갔더니 거기서 감염이 돼가지고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거를 병원의 과실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현재 의학수준이나 의료환경상 100% 멸구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00% 멸구상태가 필요할 때 있지만 그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100% 염구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병원 응급실이든 일반 병실이든 다. 그리고 환자의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면역 감염 사유가 더 많습니다. 즉 일반인은 이 정도 세균이 들어와도 사망이 안되는데 환자의 경우는 더 가해된 거죠. 따라서 일반적인 의학적 수준과 평균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원심은 비위생적 조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에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관심을 인정했지만 이거는 아니다. 대법원은 비위생적 조치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개연성으로만 의사의 관심을 인정해서 안된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옹 모문정기 판변TV의 박판대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일자 팔레옹고 형사 제보자의 거짓 진술가 보강된 것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11245 판결입니다. 살인 등에 관한 사건이고 피구 유죄 받았는데 상고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성된 거죠. 내용을 보시죠. 피구인은 2019년에 언론사에다가 자신이 조폭 주먹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원에게 1999년경 검사 출신 변호사의 살인을 지시하고 그 조직원이 살해했다라고 언론사에 제보를 합니다. 10년 정도 지나서 자기가 자기는 처벌 안 받을 걸 생각하고 제보를 한 거죠. 문제는 이때 해당 조직원은 2014년 8월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피구인은 이 조직원이 이 사건에 대한 죄책값 때문에 자살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피구인은 공소시효가 말려졌다고 생각을 해서 제보를 했는데 실은 말로 안 됐죠. 신변 아니에요. 수사관이 피구인을 살인죄로 기술합니다. 그랬더니 피구인이 내가 한 제보 진술은 허위이고 상해만 공모한 것이다.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언론사에 제보한 것은 내가 살인을 지시를 받았고 이 조직원에게 살인을 사주했다. 그리고 그 조직원이 살인을 했다. 이렇게까지 진술을 했는데 일단 기소가 되고 나니까 아니다. 상해만 혼내주라. 상해만 공모한 것이고 실제 죽일지는 몰랐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원심은 피구인이 살인 현장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고 피해자의 자상이 보면 목부위라든지 복부 가슴 이런 게 칼이 꽂혀있기 때문에 애초에 조직원이 살인의 의속으로 거의 간 거를 맞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피구인의 말에 따르더라도 조직원을 보내서 어떤 칼을 휘두르기 했는데 이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애초에 살인할 의도로 갔었다는 거예요. 목부위라나 복부 가슴을 찌렀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다면 피구인 상해의 고위로 보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살인의 고위로 보낸 것이 맞다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일부는 거짓말이었어요. 몇 가지 거짓말이 나타났는데 그 거짓말은 피구인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할 경우에 그럼 나머지 진술에 관해서 과연 얼마만큼 인정해야 되고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많이 중요한 부분에 잘못된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진술 그 진술은 무얼 근거로 믿을 것이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나머지 진술 그러니까 거짓 진술을 빼고 일부 진술 중에 거짓 진술을 빼고 나머지 진술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나 보강된 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피구인의 제보 진술 최초 어느 날 제보 진술 중에 보면 지시를 했다는 조폭 두목이 자기를 불러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조폭 두목은 교도소 수감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피구인은 밖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교도소 수감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잘 모르나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 해당 조직원이 이 살인을 한 것 때문에 죄책가 때문에 자살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 조직원의 유서에 보면 이 사건에 언급이 전혀 없고 금전적인 어려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원심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조직원 그러니까 살해를 했다고 하는 조직원이 목부의 복부 가슴 자상이 있었는데 이게 격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처가 꼭 살인의 고의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격투 과정에서 목이 찔릴 수도 있고 여기 찔릴 수도 있는 것이지 최초에 갈 때부터 살인의 고의로 고기를 찔렸다고 단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살해했다고 하는 그 조직원도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피고인의 진술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결국 피고인의 주요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고 나머지 부문의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하려면 충분한 근거나 보강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다른 보강 진술 말고는 다른 보강료가 없다라고 본 거죠. 물론 아까 말한 목부의 복부 가슴자상이 살인의 고의를 했다라는 중요한 증거라고 봐버리면 그게 보강료가 될 수가 있겠지만 대법원은 그런 상처가 있다고 해도 바로 살인의 고의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여기서 큰 차이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런 사건에서 이렇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중에 주요한 부분이 믿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진술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와 보강료가 있어야 되고 이 사건에서는 제보자 진술 위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요. 주요한 부분 즉 지시를 받았다는 시기라든지 해당 조직원의 사건이 행적 자살경의 모두가 사실이 달랐어요. 따라서 최초의 제보 진술과 범복 진술은 나머지 제보 진술 말을 인정하려면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이 결국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의문영기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손준성 검사 압수수색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 모 1566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안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에 대한 재항고 사건입니다. 재항고일은 압수수색 대상자 손준성 검사였죠. 파악이 환정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시죠.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 손준성 검사가 고발사주를 하는 텔레그램 요거를 김웅 의원한테 보내고 그 부분에서 고발장이 작성돼서 고발된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고발사주 사건 수사를 위해서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PC와 검찰 내부방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실합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유혹한 압수수색을 주장하면서 중환고를 제기하는 거죠. 중환고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절차는 중환고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사용하던 검찰 내부방 쪽지 이메일 메신저 내역 사건 검색 조회 판결문 검색 조회 자료에 대해서는 적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기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처분에 관하여는 어떠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한 거죠. 그 딱 검찰 내부 관련 자료 이 자료는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기각을 했고 중환고에 대해서 나머지 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물건을 압수수색 처분했는지를 우리에게 특정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기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수처가 이제 손준성을 기소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나머지 압수수색 처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모호하게 써놓은 거죠. 모호하게 압수수색 처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다 압수수색 처분을 정부를 해도 적법하지 않은 압수수색이라고 청구를 했더니 중환고 대상에 관한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원심은 이제 특정이 안 됐고 뭘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이 불접하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손준성 검사가 2021년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9, 10, 10일 그러니까 석 달이죠. 석 달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압수수색 처분 중 피의자에 대한 통지 절자 미준수를 이유로 취소해야 된다고 중환교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검찰 내부방의 자료들은 특정이 됐는데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권을 특정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이루어진 압수수색이 다 통지 절차 믿을수록 취소해야 된다고 중환군이 제기를 했는데 막상 뭘 에 대해서 중환교를 할 건지 에 대해서는 대상권을 측정을 못 한 거죠. 그렇다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법원이 성명권 행사 등을 통해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중환군은 양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하지 않으므로 중환군이 특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중환군을 10살이 비척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환군은 중환군 제기한 사람만 심리하면 되니까 이 사람이 측정을 못했다면 계속 밝히라고 요구를 하라는 거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 기소한 사건에서 압수수사 내역이 여러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본안 사건의 진행경과를 지켜보면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중환군 절차인데 본안 사건 진행경과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판결은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준환고를 기각했더니 특정을 하는 것은 법원이 노력해야 된다.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 했다. 그래서 파기한 겁니다. 무슨 압수수색이 위법을 하다. 이런 내용에 관한 판단은 아예 없어요. 결국 손준성의 준환고 기각을 파기 환송한 취지는 항구 대상의 특정을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하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언론 보도에는 일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내용 위법해서 파기됐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대법원에서 파기한 것은 특정이 안 됐다고 해서 기각을 했더니 그러지 말고 대법원이 법원이 더 노력해야 된다.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노력해라 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합니다. 이 사건은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이면 본안에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여러 절차해져야 돼요. 그런데 본안 사건이 진행 중에 준환고 사건을 하고 있다면 준환고 사건에도 압수수색의 적법적자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압수수색의 준환고 사건을 본안 사건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라는 거라서 굉장히 이상합니다. 과연 다른 사건에서 이런 태도를 취할 때는 약간 의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압수수색에 관련해서 어떤 처분이 있을 때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준환고를 제기를 하고 본안이 제기 나서 그때서야 특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준환고를 담당하는 법원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결정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준환고와 본안이 거의 같은 시간이 걸려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거는 준환고의 본질에서 빨리 신속하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안 맞는 거죠. 과연 다른 사건 이런 체조 취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대부분이 이런 판례를 냈다. 그리고 이 판례가 이 사건이 손준성에 대한 공수의 압수수색이 유법해서 된 게 아니라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노력하라는 내용에 우러버 파괴된 것이라는 것 이것도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한글자막 by